A new frenzy 여기도 룸메즈니까 한다고 보고 돌려있죠? 이쪽에 한다고 본 수선도 빵오나 빵제 쾌미 Yo yo 빵빵빵빵제 케미 네 네 지금 우리는 베트남 네 우리는 남남이지만 사실은 가족 라임을 내꺼우면 좀 재밌게 넣는가 뭐야 라임도 아니네 너무 신났어 일단 미션을 다시 설명해드리자면 저희가 베트남 음식 두 가지를 먹고 그리고 사진을 남겨야 돼요 사진이랑 영상 남기고 그리고 서로 옷 사주기 예쁜 옷 사주기 그리고 빨리하는 TV 성공 우와 대박 일단 주변을 보여드릴게요 옷이 되게 많아요 옷이 많네 일단 배가 고픈데 뭘 먹을래? 뭐 보지 먹을까요? 안녕 와 베트남 신기하다 이런 야시장에 한 번 와서 맛있는 거 없어서 아! 더보이즈 아니세요? 봤어 여기? 베트남에서 더보이즈를 저기 되게 옷 진짜 많아 이름은 짱 귀엽다 편지지야 편지지 저 볼 수 있어 진짜 귀엽다 자 소스 맛을 볼게요 맛을 한 번 봐주세요 국물이 어떤지 말해줘 표정으로 표현 맛있다 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원래 유명해요 이 의자 있잖아요 봐봐요 이.. 뭐라고 하지? 목욕탕 의자? 이 의자에서 이렇게 밖에서 먹는 게 약간 유명하대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먹어볼게요 빠르게 그럼 이것도 맛있어 여기야? 어 옛날에 내가 무한도전에서는 봤거든요 무한도전에서 봤는데 무한도래에서 이 딱 여기도 먹더라구요 아 이런 자리에서? 근데 깜빡하고 지갑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계란 먹고 먹어요 아 진짜 이거 맛있네 이게 이거 맛있어 근데 이건 약간 백두국물 느낌이 안나지 않아요 어 그래도 오히려 좀 특이해 편의점한테 먹어 편의점 가볼까? 아 편의점에서 좀 특별한 걸 먹을까? 이제 처음으로 베트남 편의점 어딜 가든 편의점이 짱이에요 우와 시원해 뭐야? 여러분 여러분 반가운 반갑다 어 대박 형 근데 땀 먹고 장난 아니야 종류별로 다 있어 그러네 스크류바디 메노나도 있어 짜잔 에릭이 좋아하는 라면 라면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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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거야 지금 여기서 유명한 우유를 샀어요 베트남에서 유명한 우유를 샀어요 맞아요 저는 초콜릿 형은 뭐예요? 그냥 흰 우유 그냥 흰 우유 짜잔 짜잔 하나 둘 셋 스크류바디 아 엇 번두고 왔어요 온유 형 우와 큰일 나 eight 어? 이거 예쁘다. 이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예쁜데? 어? 야 한 번 대봐. 어 괜찮아요. 이거 진짜 괜찮다. 진짜 괜찮다. 야 이거 사이즈 5거든? 이거 사면 될 것 같아. 그런가? 그쵸? 사이즈 딱 맞나?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이거. 깎아달라고. 깎아달라고. 오케이 오케이. 오우 오우 예아. how much? 10만 원. 20만 원? 어? 아이 댄스? 18만 원. 오케이. 오우 예아. 18만 원. 오우 예아. 오케이. 18만 원. 18만 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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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영훈이 형. 형 한 번 대봐 보여. 야 그러지 마. 형 어떡해 이거. 영훈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와아 경미 الله 주세요. 영훈이 형 공진님 됐어요. King님 에서 공진님 됐는데. 일단 이제 에릭이 이제 나 옷 사주면 되는 거지? 그렇지. 빨리 네가 나 옷을 골라줘. 온 뭐가 있지. 형 여기 한번 가볼래? 영훈이 형! 영훈이 일로 와봐요. 너무 대박이야. 그렇죠? 나 아프지 않네? 사이즈 업 한 번 더 사이즈 업 살짝 작작인데 적어? 나쁘지 않네 여기 사주는 예쁘게 입겠습니다 복고자 Q. 영혼의 1팀 미션 성공! 미션 성공! 빵! 빵! 크로스! 오케이 빵지와 빵 일단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바로 영혼이 형이 사준 옷인데 진짜 저런 옷이에요 이게 17만 동 17만 동? 18 동 아니였어요? 아니 17만 동 17만 동이었으니까 이게 그러면 한국 돈으로 대략 9천 원? 8천 원? 8천 원? 8천 5백 원 정도 생각보다 많이 엄청 싸게 산 거예요 네 영롱 싸요 사우나에 있을 만한 그런 쪽 의자나 밖에도 이렇게 분위기 있게 먹는 게 좋았어요 우동은 하나에 5만 동 5만 동이 얼마? 2천 원! 10만 동이 낫죠 2개에 5천 원 오랜만에 이렇게 케미를 보여드리게 돼서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빵! 빵! 크로스! 오케이 일주일 30분인데 저희가 내일 일정들과 공연을 위해서 이제 빨리 숙면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숙면을? 네 맞습니다 좋은 하루였고요 또 한 번 말하지만 베트남 더비 분들이 정말 저희를 많이 응원해주시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셔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알차게도 정말 재밌었고 돈도 알차게 쓴 것 같고 맞아요 저희 케미도 잘 맞는 걸 보여드렸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 드릴까요? 빵! 빵! 크로스! 내일 공연 파이팅! 파이팅! 롤라 라라래 라라 라라 라inku iadatele 지금이 저를 지킬게 누 salud